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여섯 강의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강의 내용이 생활 습관을 바꿔라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 설문에서 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 건강과 가정화목, 하는 일의 만족, 인간관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문의 내용이 52%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돈이 많고 그래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최고속적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환자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정보와 건강정보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환자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잉크루트에서 조사한 소득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여기 고소득과 저소득,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를 했는데 기대수명은 다 높았습니다 고소득이 89.6% 중간소득보다 조금 높은 편이 90%가 제일 높았죠 그러나 건강수명은 모든 무소득까지 해서 모든 소득자들 모두가 다 건강수명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죠 남자가 건강수명은 65.2세고 여자는 66.7세가 한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84.6이었는데 건강수명은 이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대수명은 높지만 건강수명이 낮으면 뭐가 문제인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질병을 안고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칼럼 신동화 전북대학 명예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의학 전문지와 세계보건기부 등에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제치고 2030년에는 가장 앞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30년도에 가장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앞선다는 것은 뭐가 문제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강수명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양병원들이 지금 과거에 제가 병원장으로 있을 때 한 2, 300개였다가 지금은 천 개가 넘습니다 요양병원들이 전국에 각 곳마다 요양병원들이 있는데 제가 병원을 방문 가보면 노인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곳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노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대수명은 높지만 건강수명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높게 하며 우리가 생활습관을 바꿔서 건강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중풍암, 간질환이 과거에는 노인들만 걸린다 해서 노인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노인들만이 아니라 성인들이 걸린다 해서 무슨 병이라고 했죠? 성인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인,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현대인들이 걸린다 해서 현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것도 아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이 생활습관에서 온다 해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수천 종류에 이르고 치료 방법과 약물도 수천 가지나 질병의 진짜 원인은 첫째는 유전적 체질 그리고 생활습관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에는 단 한 가지 방법 즉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시하고 요즘에 의학이 증상만 닿을 수 있는 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의사와 간호사가 지금 바닥을 수돗꼭지를 틀어놓고 계속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은 질병의 원인은 제거하기보다 약물과 수술로서 증상만 치료하려 들기 때문에 질병의 근본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증상을 물어보고 검진을 한 다음 처방을 내립니다 사실은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치료하기 때문에 진정한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암에 걸렸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그 사람이 암세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자라고 있었는데 나타난 증상을 통해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은 결국 무엇이 질병이냐 어느 순간에 발생하여 그 즉시부터 증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생활습관의 결과가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뉴스타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뉴스타트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병이 들었다가 회복되었을 때에도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게 하여 수많은 처방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인 것입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있을 때 암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원래는 감기도 잘 안 걸렸는데 이 병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병에 걸리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활습관을 바꿔줘야만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내가 왜 병에 걸렸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뉴스타트란 무엇인가 유전자를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해보고 하는 게 뉴스타트 운동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세포의 성능은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병이란 무엇이냐 세포가 변질되어 원래 입력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질병인 거예요 그럼 암이라는 것은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암세포라는 비정상세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타트의 목표가 무엇이냐 변질된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므로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건강운동이 무엇이냐 바로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예방학이 바로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뉴스타트인 것입니다 그럼 왜 유전자가 변하는가 유전자가 변하게 하는 생활습관 때문에 변하여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글자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만들어진 부어인데 이 부어들은 그 배열 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뜻이 변해서 유전자의 글자의 배열 순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유전자는 정상기능으로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전자는 23상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죠 23상의 염색체는 각각 1번 번호마다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떤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1변이 망가지면 폐암에 걸린다든가 이런 각자 부어마다 다른 병에 걸리게 돼 있는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7번 염색체입니다 이 17번 염색체는 P53이라고 하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 있는데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은 P53 17번 염색체가 망가지게 되면 95% 이상이 각종 암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암에 걸리게 하는 유전자의 변질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술과 담배나 과식이나 과학이나 과암이나 과로나 또는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P53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P53이 작동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P53이 작동해서 문제가 있는 세포는 자살시키고 또 필요한 세포는 휴식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P53의 역할입니다 실험실에서 이제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P53을 실험관에다가 집어넣고 암세포를 집어넣어줬더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걸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이 학자들이 굉장히 이 실험 결과를 놓고 아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집어넣었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험관 안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스트레스, 걱정, 근심, 괴로움, 분노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P53을 쉼의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암에 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랑을 기정을 낳는다라고는 책 143페이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암환자가 주치료부터 사업체를 처분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충고에 따라서 이 환자가 사업체를 처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자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의사에게 나의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게 되니까 처분했는데 살게 되니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환자가 왜 회복되었을까요? 무슨 이유죠? 이 환자가 그가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 속에서 있다가 그 스트레스와 어려운 문제를 다 던져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쁘게 아주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회복됩니다 쉼을 주니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란 무엇이냐? 바로 전인치유입니다 뉴스타트에 있어서 이제 여건인데 생명이 살려면 건강하려면 여건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식물은 생장요건이, 식물의 생장요건은 영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해야 돼요 식물도 너무 많이 물을 줘버리면 웃자락이 되어 있어요 영양분을 많이 줘버려도 마차가 됩니다 햇빛이 너무 많이 배게 되면 무채죠 절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동물은 산소가 또 있어야죠 동물은 거기에다가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강아지가 운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쭉 펴니다 여러분 개도 운동을 하는데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개만 또 못하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개도 역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개도 저녁에 보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일곱 가지에다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생각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교인이 병들면 잘 치료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생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의 문제입니까? 재림교인들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재림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재림교인들이 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기쁨이 없어요 나는 건강식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병이 왔을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그는 신뢰하기보다는 뭘 쫓아가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가 좋을까? 그 다음에 율법적인 사고로 말하면 아마 기쁨과 확신이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병들면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재림교인들도 하나님께 주신 건강의 뉴스타트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전제품들은 뭐가 있죠?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대로만 하면 이제는 가전제품이 빨리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설명서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설명서대로 살지 않냐고 무조건 약만 남용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종교를 약물종교라고 할 정도로 약을 너무 많이 남용합니다 약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양원들에서 단순한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약의 사용을 권한다 왜냐하면 약들은 혈류에 독을 투입시키기 때문이다 맨 아래에 모든 약물보다도 그들의 음식을 규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것이 성취될 수 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음식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의사가 약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은 약날의 검과 같아도 약을 주고 같아도 약도 주고 병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 그림이 이런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려니까 환자는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왜 약물 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있죠? 그만큼 약물 사용은 위험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약이나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약이 좋다고 무조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만 먹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독국물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최근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는 2011년 7만 4,657건 12년 9만 2,375건 13년 18만 3,260건이 보고되어 있는데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을 효능군별로 분류해 보니까 향 악성 종양제가 2만 9,577건 그래서 해열진통제, 엑스선 조형제, 항생제, 합성바양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에 의존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성물과 신앙에 보면 약은 다만 질병과 자리바꿈만 할 뿐이다 병이 났을 때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이 보이나 질병 자체는 치료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질병으로 바꿔놓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직 자연만이 완전한 회복제이다 깨끗한 물, 공기, 햇빛, 운동, 적당한 식사와 절제는 훌륭한 치료제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적인 것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영적 성물과 신앙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은 질병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에게 약을 먹으면 병세를 복잡하게 만들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질병은 인체 생리의 질서가 깨어져서 생긴 것이므로 인체 생리 작용을 창조 섭리대로 순리대로 돌려주면 약을 쓰지 않아도 몸 자체가 갖고 있는 회복력으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먹으면 인체 생리 질서가 교란되어 자체 회복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약의 독성으로 도리어 질병이 생겨 남은 생에는 약과 독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관절염 환자들이 관절염 약을 계속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관절염 약의 독 때문에 얼굴도 붓고 온몸에 독으로 쌓여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원인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자기 병 자기가 만들고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음, 과식, 과로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결국 만병의 군원인 것이다 이런 생활로 말면 아마 병이 났을 때는 약이 사실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습관 및 식습관의 개선이 최선의 치료여 약중의 명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먹을 식자가 있는데 먹을 식자가 한문으로 사람인자하고 어질량을 합쳐서 먹을 식자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아하며 즐거워 먹는 음식물이 밥 아닙니까? 밥알을 뜨다는 글자가 바로 이건데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께 주신 이롭게 하는 음식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소는 7대 영양소가 있어요 열량소와 조절소가 있고요 거기에 열량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조절소에는 무기질, 물, 비타민, 섬유소 구성소라고 해요 단백질, 무기질, 물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열량소는 많이 먹고 조절소는 적게 먹으므로 말하면 아마 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혈관질환에 걸리게 돼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느라든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열량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조절소를 불쏘시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장작이 탈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쏘시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쏘시개는 사용하지 않고 장작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독소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작은 먹지 않고 조절소만 불쏘시개만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열량소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은 아주 균형진 식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암환자들은 이것만 먹음으로 말하면서 자기 생명을 신속하게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창시자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으로 먹고 치는 병은 약으로도 먹고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환자들에게는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시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의사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는 자연치료 뿐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학이 그렇습니까? 의사는 절대로 자연치료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질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disease를 나눠봤어요 disease 평안하다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건강이란 뭐냐 이지니티에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주화롭고 균형적인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다 질병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요인이에요 육체적인 요인은 왜 질병이 오죠? 부적절한 식사, 과식, 과로, 야식 또 간식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음식물에 반한 곧면에 보면은 부절제한 식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질병이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또는 두 끼 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고는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휴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다 보니까 몸이 쉬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몸이 안 좋으면 안 먹습니다 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자연 추위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음식 131페이지에 보니까 위장의 일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흔한 추위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전신이 부담이 된다 생명과 활력을 증가되는 대신에 감소한다 이것은 사단이 생명을 감소시키려고 계획한 그대로이다 사람은 여분의 음식을 처리하느라 필요 이상의 일로 자신의 활력을 다 써버린다 누가 한 거라고요? 사단이 생명을 감소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위장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장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음식 175페이지에 보니까 불규칙하게 먹고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는 간식하는 것은 건강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정규적인 식관과 적당한 음식으로 위장은 점점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불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정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우리 목까지 찰 때까지 먹지 말고 한 80% 정도 찰 때까지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정신적인 요인은 뭐예요? 스트레스,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요인이겠죠? 여기 치료봉사 241페이지 보니까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 중에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는 동정하게 된다 마음과 육체는 서로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동정해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우리 몸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이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세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망가져 버리면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 음식 먹으면 수화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 음식을 먹으면 수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여기 증언보감 1권 179페이지에 보니까 질병의 10분의 9가 어디에서 유래된다고요? 마음에서 유래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마음이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 마음이 즐거우면 교회에 와서도 너무 재밌죠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마음이 즐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원래 태어날 때 불량으로 태어났습니다 건강하지 않았어요 충농증에다가 그 다음에 온 몸에 너무 나약해가지고 어머니가 학교 갈 때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천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풍으로 떨어졌습니다 큰아버지 큰 큰아버지 전부 다 다 혈관괴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중풍으로 떨어진 다음에 제가 아버지를 2년 동안을 모시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건강식사와 또 뉴스타트에 8가지 원리를 적용시켜서 지금 84세인데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되고 정말 안 좋은 건강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충농증과 천식과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뉴스타트를 하고 나서 철저하게 건강식사를 하고 건강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충농증과 천식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받고 나서 제가 위와 폐 부분이 너무 통증이 심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암이겠구나 병원에서 암환자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암이다 이제 나도 역시 암환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정말 편안한 하나님께 맡기고 삶으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아픔이 와서 또 지난주에 거의 일주일 동안을 이 폐와 위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나? 가지 말고 죽음을 준비할까? 아내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철저하게 지금도 건강식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냐? 하니까 굉장히 또 뉴스타트를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안식일날 아침에 그 통증을 안고 교회로 10시에 시작하는데 8시에 올라갔습니다 8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건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아프면 되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찬미를 신자들이 오기 전 한 시간을 넘게 감동적으로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고 나니까 그 아픈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죠 안식일은 치유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 기쁨의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래서 뉴스타트의 여덟 번째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티 아닙니까?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건강에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지금은 통증 없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건강은 육신과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육신을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프로그램대로 하나님께 주신 여덟 가지의 건강 원리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다음 강의가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